저는 지금 부산 백스코에 나와있는데요. 오늘은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전시회는 6월 18일부터 21일, 4일간 개최된 세계 4대, 국내 유일 철도산업 전시회인데요.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전세계 17개국 130개사가 모인 엄청난 규모의 전시회입니다. 총 부수는 950여개로 다양한 전시 품목, 세미나, 채용설명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이 전시회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해외로 수출될 신형 열차들부터, 디오라마 등 각종 볼거리들까지 하이라이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볼까요? 반대가 미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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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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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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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들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볼거리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